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킹행열수문이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가평행열차를 타는 이유는 오늘 10월 6일 남이성에서 트레저하일랜드 페스티벌 일명 표합회를 오늘 첫째 날인데 오늘 하루만 갈거에요. 저는 오늘 하루만 갈건데 제가 용산역보다 서쪽에 살다보니까 원래는 계획은 경춘선 일반열차를 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경위중앙선 용량문제 때문에 아이텍스 정춘도 보내야되고 무궁화도 보내야되고 하다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간발의 차이로 10시 24분 열차를 못탔기 때문에 저는 밤 11시 전가 의묘 겨자먹기로 입석을 타게 됐어요. 아니 뭐 입석타게 되면 요금은 더 싸죠. 요금은 더 싸구요. 그리고 이제 한 점심쯤에 남이성 부착할거 같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식량까지 사뒀어요. 용산역 스토리에 잠깐 내려가지고 열차 기다리는 동안 빵 하나 사놓고 그리고 커피도 하나 사놓고 사실 집에서 물 하나 좀 싸우긴 했는데 그걸로는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사놨구요. 자 그러면 곧 이제 3분쯤 뒤에 아이텍스 청춘 열차가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입석을 타고 지금 이제 나미섬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열차를 타러 가평역으로 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볼게요. 지난밤에 잠을 좀 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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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딱 맞추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리 믹서 불자 요런 의자에선 솔직히 자면서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따가 점심에 혹시 먹을 수 있는 빵 은행삼겹도 사놨고 그리고 커피 그리고 그리고 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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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산까지 쓰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안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그냥 밖에 있어요 그냥 밖에서 그냥 경채다 구경하면서 가야지 뭐 이러려고 배 타는 거잖아 네 이렇게 가고요 근데 오늘 참 이 태풍이 올라와서요 태풍이 올라와서 뷰가 그렇게 좋진 않네 이 프레임만 좋아 태풍 때문에 뷰는 좀 안 좋지만 일단 일단 남이나라 공화국을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남유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다들 무슨 기상특보 찍으러 온 거 같아 분명 나는 페스티벌 구경하는데 기상특보 찍으러 왔어 기상특보 찍으러 왔어요 여기 박대기 기자 네 태 앞에 구경을 왔다가 지금 갑자기 기상특보를 촬영을 하게 되는 참 그런 시추에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남유섬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남유섬이 이렇게 바뀌었을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일단은 그러면 저는 약속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무대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인무대로 좀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많으니까 동영상 좀 끄고 한번 가볼게요 지금 겨울연가 촬영지라는 그 낭만 그런 거는 지금 어딘가에 가버렸고요 지금 저는 아주 그냥 나뭇잎이 막 날리고 있는 태풍의 여파로 나뭇잎이 날리고 있는 그 강원도 춘천시 남유섬에 와 있어요 그나저나 무대 찾는 것부터가 힘드네요 무대가 어딜까요? 와 일단은 무대를 찾는 것부터가 일인데 와 어디로 갈까? 한번 저쪽 길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했어요 내가 지금 기억나는 장소는요 배를 타는 장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남유섬 어딘가 지금 한 바퀴를 쫙 돌고 있는데 분명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소풍 와가지고 애들하고 삼겹살 꿔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반 반장은 말뚝바퀴를 하다가 허리가 나와가지고 중간고사를 결실을 했죠 말뚝바퀴 하다가 허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는 허리가 중요해 자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는 이래요 오늘 날씨가 잘못한 거야 날씨가 잘못한 거야 와 와 한편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